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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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여기는 파테프로 시크릿입니다 유네스코 세기문화의선으로 지정된 이곳은 6세기 후반 악바르대제가 건설한 파테프로 시크릿 승리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곳으로 1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 무굴 제국에 수도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쪽에 여기 있네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얘가 진짜 멋있다 진짜 이뻐 월딩아트 아아 아아 이야 큰일 났나 주요리 볼펜 예스 이쁘다는 잖아 이야 아 이게 여기 또 그거네 이걸로 차 타고 그거 하는 거 있다는 게 여기네 뭔지 알겠어 차 안 타고 못 가 어 저 찌푼 찌푼 차를 없으면 안 돼 왜 해야 되는지 알겠네 야 뭐있냐 오오오오오 으헤헤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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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린내내 아 소스 소스 나트럴 아 나트럴 아 빈 아 또 소스 그거 하자고? 이거는 향수 쇼핑하는 거야? 네 야 여기는 자이프로 꼽아야 되겠다 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지 알겠어 꼽아야 돼 너무 멋있어 뒤에 이렇게 있고 아 와 여기서 올려왔어 보면은 저 산을 따라갖고 무슨 만리상전처럼 만리장성하고 똑같네 응? 만리장성 쌓은 것처럼 성곽을 쫙 둘렀어 성곽을 쫙 둘렀어 성곽을 쫙 둘렀어 장난 아닌데 여기? 네 야 자이프로 오는 이유를 알겠네 네 그치 김치가 아니고 아 여기는 암베르성입니다 150여년에 걸쳐 오늘의 모습으로 완성된 이곳은 2013년 유네스코 세기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현재 코끼리투어나 지프투어로 매우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 막 돌아 막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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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서도 찍는구나 아 너무 예쁘다 이게 가든이야? 도대체 어떻게 살았던거야? 오 진짜 너무 멋있다 여기 완전히 아 여기 정원도 진짜 장난아니게 규모가 너무 크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여기 근데 이름이 뭐라고 했어? 까먹었어 자꾸 까먹어서 뭔지 모르겠어 암베르포트 여기 산식으로 오기 진짜 좋겠다 여기 산식으로 오기 진짜 좋겠다 여기 산식으로 오기 진짜 좋겠다 아 아 이거 뭐야? 진짜 장난 아니다 이곳은 이곳은 가장 아름다운 왕비의 방으로 힌두와 이슬람 야식이 나온 걸작 일명 거울궁전이라고 불리오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쪽에는 새로 한 거고 저쪽에는 오래전에 한 거 새로 고쳤나봐 벨지엄 글라스 이곳은 유럽에서 벨지엄 아 와 천정까지야 웃음 아 이는 사라지stan의 bir 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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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가고싶어 동굴을 썼나봐 다음으로? 동굴이야 동굴 여기서 한번 찍어야겠다 이렇게venge 다른 놈과 같은 거 여기 꼭대기야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이게 와이프들 방이야 이게 다 와이프들 방이야 이게 다 구두사로? 어 전워리, 펄버리, 마치, 아프리 아, 인기가 머리 조심 여기가 여성의 집 아, 여성의 집 그가 제일 아름다운 곳 네 자쿠지 이건 가마스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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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주古다 이건 옛날에 엄청 잘 산거야 인도 잘 살았다니깐 인도 잘 살았다니깐 인도 잘 살았다니깐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 이름은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 이 펜진은 베지테벌 컬러 이것은 퀴즈 퀴즈 이거 그리고 그 퀴즈 여어져 트랩 mới 오후 del 오늘 땅이 장쪽을 들고 다니니까 그나마 난 게 여기 정가 써 있으니까 Marza e Marani Maranani What is that? She was the queen of Japanese Now she died Wow, she was died in his 92 years 오, 92년이요? 네 이 책을 영어, 프렌치, 영어, 스파리스, 한국어로 읽었어요 아니, 한국어로 읽었어요 오! 마탈리잖아 뭐야?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엄청 멋있다 왜 골든트라잉 랭글인지 알았어요 자이프로까지 꼭 와야 되겠는데요 나는 델리에서 그래서 거기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갔던 데가 어디였지? 델리에서 우리 전에 갔던 데가 쟨 말을 씹네 쟨 말을 씹네 많이 보시겠니 저의 친구 아 우리 친구 얘들아 우리의 친구 꿈이 최대한 사무소 돈으로 만들었대 루프터 앞에 헤지는 것 봐 안녕하십니까